상황볼 상사리아 김영아씨 네 광복 70주년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빛나게 할 기회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 대한민국을 한껏 내세워보자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펼치고 있는 국가 브랜드 공모전 소식입니다 네 그렇죠 대한민국을 가장 두려워시 드러나게 하는 글이나 사진 영상 디자인 그림으로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은 아리랑이다 이런 글도 좋고요 우리가 자랑하고픈 대한민국을 영상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진 한 컷에 담긴 빛나는 대한민국 모습도 좋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가장 멋지게 표현한 작품을 선정해서 대통령상엔 2000만원 국무총리상은 10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500만원 등 푸짐한 상금도 받아보는 국가 브랜드 공모전이 오는 11월 8일까지 열리는데요 네 이런 때 글과 사진 영상 디자인 그림 등으로 섬씨껏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참모습 우리가 박수치고 볼 우리 강산의 멋진 모습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대한민국이다 싶으면 사진도 찍고 영상도 담고 굴러써서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요 이런 구절로 응모해 볼까 합니다 어떤 구절이요? 대한민국은 신바람 기적이다 아 네 그럼 그걸 저는요 영상으로 꾸며보고 싶네요 좋지 않아요 자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래서 세계 대한민국을 자랑할 것들을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광복 70주년 우리가 다시 찾아 세계에 자랑해 볼 국가 브랜드 공모전은 11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누리집 www.koreaourstories.kr로 접수하면 됩니다 네 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외국인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무엇 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도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강산 멋진 표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렇죠 자 오는 11월 8일까지 국가 브랜드 공모전 이 멋진 작품 내시고 상금을 받아보는 대박금도 좀 꼬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동일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박이다 네 네 네 이런 생각들 모아 모아서 멋진 국가 브랜드 공모전 작품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다한가 진국 명산을 김명환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다한가 진국 명산을 김명환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폴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황대랑 초라니랑 초라니랑 여보게 초라니 응 아니 오늘 무슨 일인가? 왜? 사람 처음 보나? 아유 어째서 빤히 쳐다보고 그래 아 참나 살다살다 초라니랑 민낯은 처음이라서 말일세 아니 이거 무슨 일이 있는거요? 에헤 그만 봐 민낯이 뭐가 볼 때가 있다고 그냥 한 번 보고 두 번 봐 아니 글쎄 아무리 바빠도 이런 모습 본 적이 없어서 낯설지 아이고 낯설어 깰식의 오늘은 시비를 걸 데가 없으니 초라니 민낯을 가지고 시비를 거래 궁금한게야? 아 그럼 따라와 왜? 어딜 가려고? 응? 아니 이건 초라니 집 가는 길이잖아 둘러봐 우리 동네 뭐가 보이는지 아 숲이 있지 조금 걸어 나오면 그 도시지만 숲길이 있는 동네 아이고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데 아 뭐야 방금 휙 지나고 뭐야? 궁금하지? 네 바로 말벌일세 뭐라 말벌? 아니 그 생사람 잡는다는 말벌이라고? 그 자네 요즘 아니 왜 화장을 하고 다녀? 말벌이 좋다고 오자노 나 이 도시에 무슨 말벌이야? 아 뛰어 소리를 쳐 등검은 말벌이 머리로 달려들잖아 엎드려 이렇게 땅바닥에 납죽 아이고 나 오늘 공연 때문에 머리고 얼굴이고 뭐 좀 발랐는데 감사봐 저거 저 말벌집 아니야? 옹옹 저것을 그냥 에헤이 말 조심해 소방관도 말벌 치우다가 쏘여가지고 죽었어 엉? 그 우주복 같은 그걸 입고도 쏘였단 말이요? 암! 아이 참 자네처럼 민낯 치러 올 건데 향수를 뿌렸으니 아니 이거 어떡하는가 이젠 아 어떻게 하기는 기도해야지 오 아버지 저 중국에서 온 등검은 말벌이 이 한마디 알아듣게 허사이다 한국이랑 중국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중국 말벌 쏘지 마소요 여보게 초라기 나는 말이야 비겁하게 손바닥 안 비벼 큰소리 칠게요 야 중국 쏘는 등검은 말벌들아 도시가 따뜻해서 아무데나 집 짓는 말벌들아 먹고 자고 돈 내라 돈 돈 소리 안 할 테니까 좋게 구경만 하고 가야 오 아버지 저 말벌들도 제발 추석 명절 때 해외여행 나가게 말벌들도요 해외여행으로 인도해 주시옵셔셔 아버지 네 서울꽃 가운데서 부정거리를 기무감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1580님 들어오셨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구두막 굿 천안님 정일님 추석 명절 잘 세세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네 1580님도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큰일입니다 이 말벌이 지금 도심까지 파고든대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번지는 속도가 좀 무섭다고 하는데요 쏘이는 사고도 나고요 독성이 엄청 강해가지고 특히 소방관도 말벌에 희생됐으니까요 우리 일반인들도 더욱더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말벌 때문에 벌초를 중단하는 분도 있을 정도랍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중국 쏘았다 그러죠 등검은 말벌 특히 머리 쪽을 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토정벌들 어디로 갑니까 그러게요 그 등검은 말벌들이 따뜻한 도심을 좋아한다니까 아니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 한 곡 더 들어봅니다 남도 산타령을 박영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합니다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고려말 문신 이재연이 아미산 가는 길 고사입니다 네 문헌을 보면 고려 이재연 나이 30살 때인 1316년 충수강 3년 원나라 수도 연경에서 아미산에 제사 지내라 하는 명을 받고 서척당 성도로 떠났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원나라엔 고려 충선왕이 왕위에서 물러나서 원나라에 있으면서 만권당을 짓고 책을 보면서 지냈거든요 이재연은 그때 충선왕을 모셨던 거죠 예 왕위에서 물러나 원나라에 인질처럼 잡혀 있었던 충선왕 그 외로운 충선왕을 곁에서 보필했던 이재연 그때 충선왕은 이재연에게 아미산 가서 기도하라 했는데 아미산에서 뭘 빌라고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고려로 돌아가고 싶었던 충선왕 원나라 지배에서 벗어난 고려가 꿈이었던 충선왕 그런 소망을 이재연이 몰랐을 리가 없죠 중국에서는요 아미산이 불교 성지로 4대 명산에 든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성지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라 30살 한창 나이에 이재연은 그 아미산에서 그럼 뭘 봤을까요 네 그러니까 불교 성지기도 해서 아미산을 찾는 사람들 발길은 지금도 중국의 유명 관광지 중에 한 곳이거든요 아마도 그 당시 이재연은 그 아미산뿐만 아니라 중국 땅을 꽤 여러 차례 찾아나서서 견문을 넓히기도 했었죠 기록에 보면 이재연이 서척 지역으로 가서 아미산에 제사를 올리고 돌아온 여정이 3개월이나 걸렸다는데요 엄청 긴 여정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연은 원나라의 인질로 잡혀 귀양살이를 하던 충선왕을 6년 가까이 모시게 됐는데요 고려로 돌아온 이후에도 충선왕 귀국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미산 관광 코스를 따라서 큰 고생 안 하고 다녀올 수 있는 아미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과연 고려 이재연은 그 아미산을 어찌 찾아갔는지 또 거기서 뭘 봤는지 볼까요 네 우선 이재연은 성도로 가는 길 그 아미산을 앞두고 우선 자기 자신의 처지가 우습고도 미치광이 같다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우습구나 이 서생아 얼토당토하는 계산과 미치광이 계획들 되는 일이 뭐 뭐가 있단가 네 우선은요 아미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네요 네 그렇죠 조국인 고려에서 일하며 지내야 하는데 원나라 땅에서 쫓겨난 왕을 모셔야 하는 처지가 씁쓸했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대제국을 상대로 약소국이 엎드려야 하는 꼴도 오죽했겠습니까 네네 뒤를 이어 보면은 시절 좋았다면 구름 위에 용과 바람탄 호랑이처럼 살다 오호땅 돌아가 달빛 실은 배를 타고 안개석 헤치며 살고자 했었네 허나 사람일 뜻대로 안 되고 임금 은혜는 갚기 어렵더라 마을리 타국에 아미산 찾아가는 내 신세여 네 고려의 인재 중에 인재였던 이재현 조국에서 일하지 못하고 쫓겨난 충선왕을 보필하며 고려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이 그 멀고 험한 아미산을 찾아가는 뼈아픈 심경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재현이 아미산에서 제사 올리면서 빌었던 고려의 독립 충선왕의 귀국 이런 소망 중에 이 한 구절도 간절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 구절이요 아 네 천하가 한 집안 같았으면 오죽 좋을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재현이 바란 평화와 행복이 드러나는 구절인데요 천하가 한 집안 같았으면 좋겠다 하지만요 어느 시대나 천하는 각각 다른 종족으로 싸워왔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정말 아미산 가는 길에 이재현의 고뇌가 구절구절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끝에 남긴 이 한마리 보세요 내 한평생 그냥 구둘방이나 덮이고 쓸모없이 살소냐 어렵고 힘들고 꺾어지면서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노라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고려 이재현과 아미산 제사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대화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모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리 김일윤 외에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네 가시리 김일윤 외에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 가곡 반우 반개 편락 나무도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자 타세요 달립니다 오늘 체험열차 주부를 위한 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주부님들 타셨나요 자 출발 탕탕 오라이 아 바쁜데 여기 무슨 왕창 세일하는 칸 있어요 네네 줄줄이 칸칸이 왕창 세일 칸 준비되어 있거든요 체험열차 할인칸에서 구입한 거 쪽쪽 집어주면 배달도 해주나요 아구 네네 집에 한번 가보세요 미리 배달되어 있을 테니까요 어머나 그러면 이제부터 골라봐야 되겠네 선물칸도 있나요 아 네 그럼요 수입 선물칸 국내 특산물칸 골라만 주세요 추석 맞이 체험열차 제가 추천해드린 칸부터 가보실까요 추천칸 아 좋아요 잠깐만요 네 따띠또띠또 어 여보세요 영희엄마 어 이리리 와 아 글쎄 빨리 아 네 뭐니뭐니 해도 주부님들 추석주간에 난감한 순간들 참 많거든요 바로 그걸 해결해드리는 칸입니다 추석주간에 난감한 순간 그걸 단번에 해결해준다 네네 어머 어떻게 해요 우선 애들은 시골 안간다지요 뭘 챙겨야 하나 결혼한 막내 시누이 챙기랴 친정 챙기랴 남편은 낚시갈 생각만 하지 어머나 어머나 그래요 아휴 아니 그냥 지금부터 울렁벌렁거리네 어휴 어무 가슴이 거기다 말이죠 유학 갔다 온 그 시색 조카 그 취직자랑 들어줘야죠 시어머니가 아들 딸한테 니들은 뭐하고 사냐 물어대지 어휴 그만이요 그만 그만 나요 추석 때면은요 벌렁증에 울컥증에 체하고 그러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거 그때그때 해결 안되면 추석주간 내내 속은 꼭꼭 막히고 체하죠 혈압 올라 머리아파 지갑은 비옥 아휴 내가 지금 벌떡 벌렁 심장이 뛰는데 어쩌라고 아이고 네 그럴 때 드시라고 체육열차에서 마련한 청청한 1호 자자 드셔보세요 네 이게 청청한이라고요 네네 그냥 씹어먹나요 아 그럼요 그냥 뭐 몇번 오물오물 하는 사이에 자자 지금 기분 어때요 어? 어머 어머 그러네요 청청한 먹으니까 그냥 좋구나 한가위로 오다 아 그때 빵빵거리는 차소리 아이고 동서가 고급 외제차 타고 왔네요 어머 뭐야 뭐야 저 외제차 네 아이고 다시 속이 꽉 막히나요 스트레스 치맞고 네 이땐 청청한 2호 자자자자 어머 어머 오랜만이네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추석 때 청청한 10호까지 먹으라는 거야 뭐야 네 이 시간 일부 끝곡으로 심청과 가운데서 방아타령을 오정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바야흐로 추석 명절 주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주부들 스트레스가 심한 주간이라고 그러는데 주변에 보면 잘 체하는 분도 있고 심장이 벌렁거린다 혈압이 오른다 하는 분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각종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특히 추석 주간은 주부님들 스트레스 공습 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우리 남편들과 자녀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렇죠 청소기 같은 거 많이 돌려주고요 특히나 그 외에 점 붙이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준비만 이렇게 딱 해주면 남편이 다 전도 붙여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더 또 밤 까는 것도 힘들거든요 밤도 잘 까주고 남편분들 자녀분들 많이 좀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번에 부탁해요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2부에서 이어어주세요 안녕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e-book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 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추석을 맞아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추석 민속놀이 한마당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박물관 내 신라역사관 앞마당과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행사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는 투호놀이와 윷놀이, 재기차기를 비롯한 민속놀이 체험이 마련되고 오후 2시에는 어린이 국악뮤지컬 얼씨구나 용궁가자, 민속놀이 겨루기, 전통음식체험 그리고 풍물단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54-740-7500번으로 하면 됩니다 소리꾼 김용우 밴드가 들려주는 민요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김용우의 신나는 콘서트가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꿈의수 마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아리랑 영국을 시작으로 창부타령과 노래가락, 사설 남봉과 밴노래 등을 피아노, 드럼, 베이스, 장구, 해금의 팝핑까지 어우러진 색다른 무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 예매는 세종문화회관 꿈의수 마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남궁연의 해설이 겠든 퓨전 공연이 열립니다 좋은 밤 콘서트는 9월 24일 오후 8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국립국악관연학당과 국립극장의 예술가들 새로운 작업을 즐기는 음악가들이 총출동해 우리 음악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국립극장 또는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세계 각국의 무용수들이 선보이는 전통 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제18회 서울세계무용축제가 9월 31일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예술의 전당과 강동아트센터, 서강대학교 메리올 그리고 남산꼬라농마을 국악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총 32개 나라 54개 단체가 참여해 공연을 선보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무대, 학술 행사, 예술가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계무용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기매박물관에서 가야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박물관 속 숨은 보물찾기가 10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 박물관 강당과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이날 전시실 지도를 활용해서 보물을 찾아보고 가야인의 삶에 대해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국립기매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립기매박물관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15년 한국민속집중강좌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립기매박물관 우리관 대강당과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전시관람과 민속강의 그리고 전시연계 실습으로 꾸며집니다 참가 방법은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팩스나 이메일 접수하면 되고 신청설비로 탄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교육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가 시민들을 위한 국악연수를 운영합니다 제48기 국악연수는 10월 1일부터 6개월간 정읍사국악원과 정읍농학전수회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과목은 판소리, 가야금, 대금, 무용, 농악 총 5과목이며 만 6세 이상의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30일까지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또는 정읍농학전수회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가 제22회 조선시대 과거제 재연행사에 참여할 과시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거시험은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의궁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과시생들은 세계 속에 약진하는 한성의 감회라는 시제로 과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10월 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시대 과거제 재연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8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굿도 헐쏭 상암골 상사디야 공소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단양에선 요즘 오미자로 부자마을 만들어보자 해서 오미자 체험장까지 만들고 나섰거든요 네네 빨갛게 익은 오미자로 건강도 살려보고 오미자마을 대박 한번 내보자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단성면 벌천리에 오미자마을이 유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 오미자가 따기가 한창이라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죠 올해는요 전국적으로 오미자 재배가 부처 그냥 늘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미자 가격도 예년 같지 못하고요 네 하지만 단양 오미자마을을 찾는 발길은 늘어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오미자 재배마을 중에 단양군 단성면 벌천리 오미자농가는 부자마을 꿈에 한껏 부풀어 있는데요 단양 오미자가 국비사업에 선정됐으니까 남다를 수밖에요 네 단양군은 올해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오미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 나선 건데요 국비와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벌천 오미자 영농조와 법인을 만들어서 오미자 생산기반을 조성했고요 네 그리고 유통과 판매장도 마련하고 가공장이며 체험공원도 조성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미자로 부자마을 만들기 올해 좋은 성과를 올렸으면 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오미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을 가졌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신맛은 간에 좋고요 단맛은 위장에 매운맛은 폐에 좋고 쓴맛은 심장에 짠맛은 신장에 좋다는 오미자 동의보감에 보면 오미자는 식은땀 갈증에 좋고 심장의 열을 가라앉힌다 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소리하시는 분도 이 오미자를 애용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재배 농사가 부쩍 늘어난 건데요 단양 오미자 부자마을에선 단순히 생산 가공에만 집중하지 않고 체험을 아우르는 사업도 해보자 네네 그래서 오미자로 부자마을을 만들어 보자고 나선 단양군 오미자 농가 사람들 네네 이런 농가 사업이 잘 되면 생산에서 가공과 유통 체험 관광까지 아우르는 오미자 6차 산업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고객 확보에도 나섰는데요 현장을 찾아가 직접 구매하는 것도 있고요 주문으로 집안에서 받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이미 지난 10일 단성면 벌천리 오미자 농가에서 자체 개발한 오미자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가지고 도시에서 온 체험객 130여 명에게 좋은 평을 들었다고 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미자로 부자마을 꿈꾸는 단양군 오미자 농가 네 오늘 고향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웃다리 농악 띄울게요 두레페 사물놀이에 연주입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황순전 이야기 가운데 만패 길목맞기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금강산 가는 길에 만난 만패와 황순 이야기 만나보실까요 입담 좋은 황순이 금강산 구경을 해보자고 한양 명기 난양이랑 그림 잘 그리는 경헌을 데리고 마침내 금강산을 향해 떠났는데 봉산땅을 팔았으니 이런 날이 있지 않겠소? 안 그렇소 황청지 말을 해서 뭐하는가? 내평생 소원이 금강산 구경해보고 그걸 글로 써서 전해주는 거였는데 아 근데 난양이는 왜 끼어놓으셨소? 아이고 그걸 물어보아나 흥이지 흥흥 자네가 없으면 저 금강산 비로봉 일출봉 월출봉도 외롭지 아이고 황청지가 외롭겠지 무슨 금강산이 외롭다 소리입니까 이정승 땡 배 한 개 먹은 죄로다 이 고생이지 뭐요 아이고 고생은 무슨 덕분에 그 이정승 도움을 받아서 봉산땅도 팔아주고 여비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고 예예 그림 그려주는 화배까지 대동했으니 평양감사가 부럽겠소 그렇지 이 좋은 때 그 평양감사라도 금강산 꿈도 못 꾸지 헌데 여보게 경훈이 어머나 저 양반은 눈에다 그림 새겨넣느라 허버가도 모르겠네 경훈 화백님 장안사로 옥경대로 가야 하는데 아니 장안사에서 옥경대 그쪽이 그렇게 경치가 좋다 헛디까 지옥문 지옥문 그려야지 아이고 금강산에 와서 지옥문? 아니 여기 지옥문도 있어 아우 나는 그쪽 가기 싫수 화백이나 가시구려 에이 지옥문 지나가 봐야 딴 세상이 보여 글쎄 금강산까지 와서 무슨 지옥문 다령이시오 황참재 네 아 여기 좀 봐요 이 양반이 지옥문 가겠다 잔수 그 참 마이 태자도 만나 볼 건데 아 여보게 난양이 그 지옥문 지나면 그 마이 태자가 손을 이렇게 내밀 건데 그냥 갈 건가? 응? 마이 태자가 손을? 아우 나는 나는 장안사에 그냥 있을 거요 응? 아니 금강산에서 무슨 지옥문이냐고 음 명경대 황천강 볼 건데 에이 그 뭘 알아야지 매요? 황천강? 어머나 아니 금강산에 지옥문도 있고 황천강도 있다? 여자면 황천으로 오란 소리야 뭐야 그때요 난데없이 한 패거리가 우르르르르 달려 나오더니 황천이를 이리 치고 경은이도 저리 치고 나냥이도 꼭 잡히고 어머나 어머나 아니 뭐야 당신들 사람 살려 아 거기다 심부름하는 사람도 잡혀서 입에다 수건을 둘러 묶어놓고 더 간이 나선 놈이 있었더니 아사사사 심수들 마 너희 그 절벽 밑으로 던져줘 난 금강 만패라고 오신다 저기 저 저 여자는 2%죠 그 남자들은 묶어두고 니들은 모를 거다 금강산 처음 왔으니 아니 아니 여부씨요 어찌 이리 모두 할 수가 만패니까 금강 만패니까 자 말해봐 어디서 온 누구? 한양이요 난 난양이고 난양이라 넌양이 누냥이 남향이 놈향이도 있을텐데 우리를 건들면은 한양이정승을 건드는게 될거요 아이코 한양이정승 아이코 얘들아 그 정승 파는 것들 또 나왔다 우린 정말 이정승 덕으로 여기 온거요 왜 주상전화랑 사촌간이라 하던가 임금 그 삼촌이라던가 하지 어머나 아 저기 저 사람에게 들어보시오 그럼 우리가 어째서 금강산을 오게 됐는지 알게요 음 저 저놈이 대장이란 말이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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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 풀지 말고 어디 그 난양이가 저놈 얘기를 해봐 요 놈 저놈 말해봐 저 사람은 이름은 황순이고 글짓는 사람이요 그리고 요 사람은 경은이라 하는 화백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둘은 짐꾼이고 글짓는 놈과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기생이라 자 그럼 이제부터 만패가 손을 봐줄 것이니 어째 살아나갈게요 아님 황천강으로 갈게요 어머나 아니 아까부터 지옥문 황천강 하더니 아 뭐라고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지옥문 황천강 앞에 세우냐고 아 금강산에 지옥문 있는 걸 몰랐다 아 그럼 구경해야지 지옥문 아니 저기 저 사람 입 좀 열고 말하게 해요 내가 금강산 죽으러 왔겠소? 입 좀 풀라고 자자자 그 짐꾼들 짐들은 다로 챙기고 손은 묶은 채로 다 입들 풀어줘 이보시오 금강산 죽으러 왔냐고 왜 나를 이런데로 끌고 와서 황천강 소리냐고 이제 어쩔건데 지옥문 지나 황천강이라는데 이제 어쩔거냐고 내가 황순이요 만패 잡는 영패라고 들어보았소 뭐라 만패 잡는 영패? 네 한갑등유 산조합주를 문동옥 외 여러분의 연주로 음미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폭류국장 황순전 얘기 중에 금강산 만패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네 장안사로 명경대로 가는 길에 만패라는 자들이 나타났잖아요 네네 오가는 여행객 관광객을 노리는 그 만패 무리를 만난 황순이랭 자칫하면 짐포다리 다 뺏기고 목숨도 위험한 지경인데요 네 황순이 나서서 만패 잡는 영패라고 들어봤느냐 했잖아요 네네 자 황순은 뭘 믿고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글쎄요 내일 그 뒷얘기 기다려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얘기 오늘은 집신삼기 집신얘기인데요 전라도 충청도에서는 집신을 집색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명절 때면 먼 타양에 있던 분이 고향에 갈 때는 집신을 준비하는 게 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이야 운동하건 구두건 한 번 신으면 몇 년 또 신는데 예전에 소민들은 그 집색이 신고 산을 넘고 재를 넘어야 했으니까 아이고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그러게요 그럼 고향 가려고 할 때 챙겨야 할게 집신에다 식량에다 또 고향의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미리 마련한 물품들에다가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 집신을 10개 넘게 준비해야 했던 건데요 중간에 달아 빠진 집색이를 바꿔 신화 했으니까요 그렇죠 보니까 집신도 가지가지더라고요 그렇죠 왕골신도 있고요 부둘신 삼신 청월치신도 있던데 이게 다 식물 소재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요 가죽신은 가격이 엄청나니까 엄두도 못 낼 일이고요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소민들 신발은 집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끼를 한 발쯤 꼬아서 넉 줄로 날을 삼고 발바닥 크기로 엮어서 바닥을 삼아서 양쪽 가장자리를 꼬아 올려서 신발 모양을 만든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비들도 가까운 나들이 때는 이 집신을 심었다면서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 행장에서 이 집신은 아주 기념한 비품이었겠네요 네 그럼요 가난한 선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가죽신 신고 문경세제를 넘어갔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집신에도 낭만이 있었거든요 집신의 낭만이라니요 네네 보쯤 사이로 그냥 주렁주렁 대여섯 개씩 매달고 가야 했을 텐데 아니 그게 무슨 낭만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자 험한 산골을 넘어가는데 네 집신이 구멍나고 풀어 헤쳐지고 또 발바닥을 갈 수 없는 지경이 됐거든요 이러면 결국 맨발로 그 험한 산을 넘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낭은 애는 칭농쿨 같은 걸로 발을 두들 감싸 걸어보지만 그도 얼마 못 가죠 결국 맨발로 걷다가 저 제 너머로 산을 봅니다 옳지 저 고기만 넣으면 고향 땅인데 아니 근데 그 정도면 발바닥에서 피도 나고 그랬겠네요 아유 그럼요 아유 마지막 집신 한 켤레만 더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자 그럼 맨발로 서 있는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근데요 그때 길가 나뭇가지에 매달린 헌 집신을 발견합니다 나뭇가지에다가 헌 집신을 걸어놓고 가기도 했나요 아 그럼요 아직은 조금 더 쓸만한 그 헌 집신을 그냥 내버리지 않고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간 사람들 그래서 나그네는 그 집신을 신고 이름도 성도 모를 그분에게 감사하며 죄를 넘죠 이 헌 집신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다 네네 네 그래서 나뭇가지에 걸어뒀군요 그렇죠 아유 그러면 그건 낭만이 아니라 구제 구원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네요 그 죄 넘어가는 내내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걸었을 나그네 예전엔 그래서 조금은 더 신을 수 있는 집신을 나무에 걸어두고 새 집신 신고서 총총이 산길을 갔던 거죠 네네 헌 집신에도 그런 인정이 있었더라는 얘기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딜 가거나 신발은 입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대신에 그 신발의 브랜드나 상표를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며칠 후부터 시작될 고향 가는 길에 그 헌 집세기 인정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누군가 뒤에 오는 분들을 위한 작은 배려 같은 거 말이죠 네네 아니 도로사정 도로구간 어디어디 많이 밀려요 뭐 이런 것 정도 알려주는 것도 바로 이런 집신 인정 아닐까요 아무리요 자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오늘은요 집신 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가야건병창 죽장망해를 윤서인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합니다 억수나이 아 아 그 이장 복천이구먼요 시방 우덜 마을 쪽으로 요상한 차들이 들어오는 거 보일 겁니다요 아 근개로 벌초오는 차겠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그거요 시방 거시기 말이요 우덜 뒷산에 능이버섯 많은 거 소문 듣고 오는 능이버섯 도둑일 수도 있다 아 그것입니다요 근데로 순번을 정해서라도 뒷산 그 능이버섯 안 지키면 말이요 추석절에 그냥 쉬악 사라질 거라 그거요 응? 뭣이요? 능이버섯 도둑이라구라 오메오메오메 아니 아까도 뒷산 쪽으로 가는 차를 봤는디 응? 벌초하러 가는갑다 그랬는디 아 복천이 삼촌 핵며리 쪽 말이요 뭐 뭐 뭣이요? 아니 거시기 핵며리 쪽에 차들이 들어갔단 말이요? 예예 아니 거그론 그냥 석구네 집 쪽인디 아이 그 잠깐만 잠깐만 어야 어야야야 석구야 능이 마을에 그 시방 차가 몇 대 들어갔다는디 그 거시기 벌초하러 온 찬가 그냥 슬쩍 산으로 올라가는가 살펴봐라 그거요 석구야 가만 가만 나가 전화로다가 물어봐야 쓰겄네 예 그래요 그래요 따띠 또띠 또띠 예? 예 여보세요? 아 석구 오빠? 응 그짝으로 차가 들어갔는디 벌초하는지 보란 말이요 아 왜는 왜요? 핵며리 뒷산에 능이 버섯 딱 따갈 거인디 아야야 억순아 어여 산으로 올라가는지 그냥 둘러보라고 히어 어? 뭐 뭣이요? 둘이 셋이 산으로 올라간다구 와마와마 능이 버섯 도둑들이요 복천이 삼촌 와마 참말로 징어네 아니 어떻게 알았디야 여기 능이 버섯 있는지를 아 따따 뭣 안다요 신고는 나가 할 것인게 경고방송 해야지 소리 크게 울리고 또박또박 산에 그냥 다 들리게 말이요 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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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번 이 보자고 예 거세기 산에서 능이 버섯 따는 사람 경고합니다요 버섯 도둑 놈으로 현장에서 잡혀가고 싶답요 야 복천아 너 뭣이라고 했냐 능이 버섯 도둑이라고 아이고 야야 그것들 그냥 올라가가지고 허리대라도 틀어잡아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경고합니다요 나 그냥 인간들은 동알매 용이야 어딜 갈라고 그라요 시방 여기 마을 사람들이 올라갈 거이고 신고도 했은게 지발 나서들 말아유 아 저것들이 항암버섯이다 항암 소리에 그냥 눈이 뒤집어갖고 아 딱 공개로 봉알매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란 게요 우돌이 갈 테니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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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천아 저것들 차동차 막어 통나무 바위 돌러다가 막어 부러웠농 네 경기 산타령 가운데서 뒷산타령을 배경춘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능이 버섯이 항암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 요새 능이 버섯값이 많이 올랐다죠 예예 킬로그램당 15만원이 넘어간다 그래요 이 능이 버섯이 그러니 뭐 그거 몰래 따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능이 버섯 산지에 요즘 비상이 걸렸다죠 음 맞습니다 아니 거식이 왜들 그런데요 애써갖고 남의 것을 탐내면 큰일 나요 아만 복천아 나도 못 먹어보는 능이 버섯이요 그게 말이야 거져줄 거냐 공짜로다가 아이고 말도 안 되죠 잘 지켜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저 능이 버섯이 지금 많이 이렇게 채취한다 그래요 네 네 인공재배도 이게 안 되고 이제 자연산이래요 그래서 맛과 향이 뛰어나다 그런 겁니다 건강에 좋다니까 인기가 좋은 거죠 네 네 네 자 상암골상사대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고마워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